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, 엄마가 또 뭔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. 욕실 앞에 웬 천 하나를 깔아둡니다. 한두 번 해온 일이 아닌 듯 준비작업에 막힘이 없는데요. 아들을 들어 옮기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치는 엄마.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용현이가 떼쓰기 전에 속전속결. 세수를 마쳐야 합니다. 용현아, 수건 여기 도와줘. 아따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용현아, 일로와 세수까지. 이리와, 용현아. 한번만 도와줘야지, 씻고 밥 먹어야지. 용현아, 한번만 도와주세요, 엄마 한번만 도와주세요. 일로와, 일로와 용현아. 아, 세수 한번 하는데 도와달라. 도와달라, 이마를 몇 번이나 되뇌이는지 모릅니다. 아야야야야. 아이가 가만히 안 있어요. 그래도 오늘은 얌전히 있는 편이에요. 다른 데 같으면 진짜 저 많이 핥히고 그러거든요. 막 도망가요, 막. 아무튼 다시 끌어다 다시 데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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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몇 번 반복해야 돼요. 아휴, 몸이 다 다운되는 것 같아요. 아, 힘들어. 아휴. 아휴.